5. 폭행이 나쁘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은영은 다른 사람을 때린 아이에게 사과하라고 다그치기 전에 폭행이 나쁘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폭행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가 그것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은영은 후천론자입니다.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기제, 죄책감기제, 도덕적 분노기제, 도덕적 판단기제 등이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했다고 봅니다. 인간의 도덕성 중 상당 부분이 선천적이라는 겁니다. 폭행과 관련된 도덕적 판단기제가 진화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심각한 발달장애가 없다면 다른 사람을 때리는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아이가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덕규범을 어김으로써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폭행, 절도, 간간이 나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도덕심리의 이런저런 측면들이 선천적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상당히 많이 수집했습니다. 우선 폴 블룸의 선악의 진화심리학을 읽어보십시오. 블룸은 이 방면에 연구를 주도했으며 심지어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한 아기에게도 도덕성과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선천적 지식이 있음을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번역했기 때문에 한국의 번역서 평균에 비해 오역이 엄청나게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폭행과 관련된 선천적 도덕 지식이 아이에게 있다면 아이에게 폭행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가르치는 것은 갓난아기에게 저줄빠는 법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웃기는 일입니다. 저는 그보다는 권력관계와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통령 강영욱은 주인과 개사의 서열을 확실히 정립하도록 사람들을 교육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아이바이블 오은영은 부모와 아이 사이의 서열을 확실히 정립하도록 부모들을 교육합니다. 오은영이 서열이나 권력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완곡하게 표현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서열 또는 권력관계 정립이라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은영은 매를 드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아이가 잘못을 하면 여러가지 방식으로 확실하게 처벌하라고 부모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처벌을 통해 부모는 아이의 이해관계를 침해합니다. 오은영이 처벌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완곡하게 표현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처벌 때문에 무언가를 손해본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폭력이라는 수단을 동원했다고 합시다. 부모의 처벌의지 또는 훈육의지가 확고하다면 폭력을 써서 이득을 보려 하다가는 오히려 본전도 못 건진다는 것을 아이가 결국은 확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부모가 오은영의 지도에 잘 따르는 경우에는 아이가 갑자기 엄청나게 착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혁명적 변화를 보고 놀라서 방송사에서 조작을 했다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땡깡 전략으로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아이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순둥이 전략으로 갈아탄 겁니다. 뇌회로 수준에서는 변한 것이 거의 없지만 행동 수준에서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진화심리학은 이 두 수준의 구분을 매우 중시합니다. 촉하면 폭력을 쓰는 아이에게 부모가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빠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폭행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아이에게 도덕 규범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라면 내가 부당하게 폭력을 쓰면 부모인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전자가 도덕 지식의 전달인 반면 후자는 부모의 처벌의지 또는 훈육의지를 천명하는 겁니다. 부모를 마구 때리면서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마트에서 난리를 치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폭력이 나쁘다는 것을 먼저 가르친 이후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느냐 아니면 그냥 사과만 요구했느냐 그것도 아니면 두 가지 모두 안 했느냐에 따라 중대한 차이가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땡깡을 부리는 경우에는 장난감을 안 사주면서 부모가 끝까지 버티느냐 사과를 받아내고 이번만은 봐준다면서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땡깡을 몇 시간 동안 끈질기게 부려도 결국 원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몇 번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면 아이가 땡깡 전략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도덕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권력관계가 어떻게 정립되고 있으며 부모의 처벌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인 것 같습니다. 파괴 의체 교환 감사합니다.